그럼 넌 여기 있거라, 내가 방으로 들어갈게. 마마, 마마. 대체 왜 이러십니까? 제가 불편하세요? 혹시 제가 어제. 그런 게 아니라. 그러니까 내가. 내가 너랑 한 방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왜요? 왜 한 방에 있으면 안 되는데요? 설마 무서우신 겁니까? 제가 마마를 잡아먹기라도 할까봐요? 잡아먹다니? 그게 무슨. 넌 어찌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. 익숙해지십시오. 이런 거. 조금 더 해봐야 익숙해지지 않을까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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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